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크로왕쥬 크로플 크로플, 티라미수 크로플, 생크림 크로플, 누텔라 크로플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잇!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가게는 크로플,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와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팽이버섯 오징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로도 탕후루 심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념장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매콤한 맛 골고루 계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영상편집에서 만나요